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구마 너무 맛있어요 으흐흐흐 너무 맛있어 굿밥 어우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중간에 내짐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마카롱 저희 쪽에 반죽이 계속 양파 안에서 양파 안에서 아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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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 full 이번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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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튀김 여러분 이렇게 그걸 뽑아주지 마세요 쓰읍 할머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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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ute